에 похож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. 바나또이랍니다. 바리아입니다. 바리아는 올해로 7살 때 아주 귀여운 여자친구입니다. 바리아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하는데요. 올해에는 꼭 남자친구를 만들기 소원이 있습니다. 여기 방수 있어요. 강수야! 강수야! 강수! 강수! 1, 2, 2, 1, 2, 1, 2, 2, 1 저 압자들한테 너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해? 어? 너가 섹시하다고? 도대체 어디가? 말도 안 돼! 섹시해! 섹시해! 강수 씨 보시나요? 네! 아까부터 가야겠지? 강수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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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뽀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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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너 오늘 아침에 이빨 닦았어? 승부가 당분이 안 됐어 안 되겠다 그럼 강수야 먼저 하고 뽀뽀해 볼게요 뽀뽀! 뽀뽀! 뽀뽀해! 다 хлvos니까 안 되겠다 다 친해진수야 고리ipor 고요 뽀뽀! оз어어어!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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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으 으 으 으 으 으